오름아! 어? 모시러 왔어. 뭐야, 오비 모임 안 간다니까. 그래서 내가 모시러 왔지. 애들이도 안 오면 모임 무효라는데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름이랑 같이 일하시는 판사님이시죠? 저... 민우용준이라고 합니다. 엔제이 그룹이면... 그 엔제이 그룹... 예. 아, 총괄 부사장님이시군요. 그러시면 혹시 부친께서... 아버님이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. 대학 때 동아리 선배예요. 무슨 오비 모임을 그렇게 열심히들 해. 네. 오름이하고는 어릴 때부터 집안끼리 알고 지내기도 했죠. 처음 뵙겠습니다. 임발은입니다.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? 오랜만에 한번... 뭐라 볼래?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뭐 어때? 조심히 들어가세요. 먼저 가볼게요. 네, 잘 들어가요. 만나서 반가웠습니다. 잘 들어가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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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아 근데 이거 휠체어요? 아 뭐 비슷한 겁니다. 안녕하세요.